안녕하세요. 최근에 생으로 들어오게 된 윤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소울의 다솜이라고 합니다. 아 왜 되게 미치면 돼? 네, 안녕하세요. 소울 리더 리하라고 합니다. 어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울 지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울 막내 하은입니다. 네, 저희 오늘 또 이렇게 다섯 명 멤버가 창창으로 입고 나왔는데 복구보다는 조금 더 요즘 또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입고 나왔는데 어떤가요? 예쁜가요? 네! 아니요, 있었어. 아니요, 어디야. 네, 우리 그 다음 곡으로는 또 드라마처럼 에스파 신곡들로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. 에스파에 닝닝이 가장 포인트로 최근에 또 신곡이 새롭게 포인트를 살린 안무가 있는데 혹시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? 안 맞게 했죠. 슈퍼노바? 오, 닝닝 파트를 맡았다고 하시던데 네, 잘 살리실 자신이 있나요? 알겠습니다. 바로 스폰 오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